강서구가 본격적인 여름철 풍수의 기간 동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강서구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가오는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침수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난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한편 강서구는 취약지역 기동반 편성과 전담 공무원 운영 등 수해 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